경북도 울릉교육지원청 의센터는 지난 16일 학업 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릉초등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친구야, 학교 가자 친구야, 우리 함께 졸업하자 를 주제로 학업 스트레스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학업 중단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업 생활에 지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학업 중단 예방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안내 및 홍보하고 학생, 교직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상담 내시를 다졌습니다. 남구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